영등포구 영등포구가 겨울철 근로 취약계층인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. 구는 부쩍 추워진 날씨 속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어르신들이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목도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이번에 전달된 사랑의 목도리는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별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15명이 뜻을 모아 2주간 손수 뜨개질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. 정석건 만든 400개의 사랑의 목도리는 봉사자들이 고물상을 찾아가거나 아파트 주변을 돌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직접 만나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으며 일부 남은 목도리는 영양제 등 기타 후원 물품과 함께 자원봉사센터를 내방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.